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신장, 콩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신장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등쪽에 있죠? 양쪽 등쪽에 두 개가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죠. 정말 해독을 담당하고 있고 수분 조절을 담당하고 있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신장, 콩팥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매일매일 이 신장을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 습관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함께 또 조기에 신장 기능이 망가지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나도 모르게 매일매일 신장을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 첫 번째는요. 바로 찌개나 국을 드실 때 국물까지 다 드시는 습관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염분 때문인데요. 사실 소금,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 이 나트륨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염분 섭취량이 좀 높은 걸로 알려져 있죠. 세계보험기구 WHO에서 권장한 걸 보면 소금 약으로는 약 5g 정도, 하루에. 그리고 나트륨으로 따지면 약 2g 정도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금 섭취량을 보면 한 두 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짠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찌개라든가 국을 국물까지 다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죠. 사실 그렇다고 제가 저염식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저염식을 했을 때 또 오히려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저염식도 좋지 않고 적당하게 드셔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음식이 간을 맞추다 보면 굉장히 염분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것을 먹고 나서 국물까지 다 마시게 되면 많은 염분을 드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들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매일매일 신장을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 두 번째는요. 매일매일 식후에 먹는 달달한 디저트입니다. 케이크 같은 거 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 이런 것들 달달한 것을 먹기가 쉬운데요. 이것이 왜 나쁘냐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죠. 식사 때문에도 올라가는데 이런 달달한 걸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몸에서 인슐린이 나오게 되고요. 혈당을 또 낮추게 되는데 이렇게 인슐린을 자꾸자꾸 불러내는 것 자체가 인슐린의 작용을 점점점 망가뜨릴 수가 있고 결국은 그것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당뇨로 발전하죠. 사실 혈당이 높아지는 당뇨야말로 콩팥에는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당뇨 환자분들의 무서운 합병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장 콩팥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 환자 중에 가장 많은 원인일 수 있는 게 바로 당뇨입니다. 그래서 사실 혈당을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콩팥은 망가질 수 없게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당뇨 있는 분들은 특히나 주의하셔야 되고요. 당뇨가 없으신 분들도 식후에 자꾸자꾸 이렇게 달달한 음식들을 찾게 되시는 분들. 그러다 보면 혈당이 자꾸 올라가게 되고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매일매일 신장을 망가뜨리는 세 번째 나쁜 습관은요. 자주자주 습관적으로 먹는 약입니다. 진통제 같은 거죠. 두통이 있거나 근육통이 있거나 생리통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쉽게 쉽게 소염진통제를 자주 먹게 되는데 이런 약들이 대부분 다 간과 신장을 통해서 대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염진통제 계통이 신장을 통해서 대사가 많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신장이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조금만 두통이 있고 조금만 근육통이 있으면 좀 편해지려고 약을 수시로 드시는 분들이 신장이 쉽게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습관들을 좀 가능하면 갖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하나 더 추가를 말씀드리면 물을 적게 먹는 습관도 좋지 않습니다. 사실 충분한 수분 공급이 되어야 신장이 안전하게 자기를 하는데요. 탈수가 심해지고 하게 되면 저절로 신장 기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공급도 좋습니다. 반대로 신장이 이미 망가진 상태가 된 다음에는 또 과도한 수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것들을 미리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수분을 잘 섭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신장이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뭘 신경 써야 될 것이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신장이라는 것이 증상이 없는 기관이거든요. 사실은 간도 우리가 침묵의 장기라고 말을 하지만 신장도 마찬가지로 침묵의 장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많이 망가졌을 때 그때서야 뭔가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미리 미리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뭐 어렵게 하실 필요 없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주시고 계시는 검진 있잖아요. 그것만 받아도요. 신장 기능이 조금 나빠지는 것을 미리 미리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시다 보면 혈액검사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소변검사 하시잖아요. 결과를 봤을 때 만약에 소변에서 조금이라도 단백료가 나온다. 또는 혈료가 나온다. 단백료라는 것은 소변에서 원래 나오면 안 되는 단백질 성분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혈료. 혈료는 바로 피성분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이 나온다면 뭔가 신장에서 걸러내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나온다면 반드시 신장내과 선생님을 한번 찾아가셔서 상담하시고 또 주기적으로 검사하면서 정말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신장이 망가지는 초기 단계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혈액검사에서 보는 신장기능 수치가 있습니다. 바로 크레아틴인이라고 하는 수치인데요. 검사 결과지를 보면 CR이라고 써 있죠. 이 수치가 남성인 경우에는 1.0이야. 여성인 경우에는 0.9 이하여야 합니다. 근데 그 수치가 조금만 올라가도 만약 1.0이 거의 다 됐거나 또는 1.1까지만 올라가더라도 이때부터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냥 잊지 마시고 신장내과 선생님이랑 상의하시면서 이 신장기능을 앞으로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를 잘 생활습관을 고쳐나가셔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신장 너무너무 중요한 장기죠.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신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나도 모르게 매일매일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는 나쁜 습관들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잘 이런 습관들을 멀리하셔가지고 건강한 신장으로 건강한 생활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